오늘 어떤 간증 4.28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8이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그리고 이제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여다. 나살에 입사 해결되라.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나살에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또 치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치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지여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지여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이웃 층간 소음이 해결될 저다. 이웃간의 층간 소음이 해결될 저다. 또한 모자 사이가 회복될 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 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 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 저다. 또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매매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문제가 해결될지다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소란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으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은 피묻은 소란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렛으로 치험을 받을지어다 피묻은 소란소에서 안수하여 포포스처럼 십자가 보일피가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다 뿌려지고 포포스처럼 쏟아질지어다 지금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신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배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모든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머리끄서 발까지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아토스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또한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적재근방염이 치유될지어다 봉화증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각종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주님은 피문도 안수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피문도 안수해서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깨끗게 치움을 받을지다. 나사렐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82 어떤 간증을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중복의도를 끝마치겠습니다.